이 스피커의 모델명은 아로엔 운도미엘 손님이 직접 작명하셨어요 단지의 제왕에 나오는 요정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날 듯한데 당대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요정이었고 인간과 사랑에 빠져서 유한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요정이랍니다 아무튼 여기 명판을 제가 붙여드릴 거예요 본인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스피커가 되겠죠 이 스피커는 다이아몬드 트위터, 셀 트위터 에다가 안에 실버골드 배산제 그리고 실버골드코일까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아주 당대 최고의 아름다운 요정 이름답게 최고의 부품으로 튜닝이 되겠죠 소리를 일단 다이아몬드 트위터로 교체된 소리 듣기 전에요 셀 트위터로 지금 일반 배산제입니다 채용이 된 스피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혀 다른 음악을 제가 플레이를 시키고 있죠 음악도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사라지다 인티온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올리비 밤에 늦게 구수하네요 밤에 늦게 구수하네요 노래 회사에서 종료가ck because of the over 자, 발이 뭐 그렇게 와보도록 나나무스크리의 목소리가 듣고싶어요 나나무스크리 나나무스크리 나나무스크리